대성재 바보 대디가 없어서 다행이다 대성재 얘 탭 정답은 아하 프리입니다 아하 프리 윤태준? 아하 프리 아하 응용 한번 해봤습니다 와 재밌어요 이거는 아재 코너에는 아재로 봤어야죠 지면 안 돼요 애가 되면 안 돼요 아재가 돼야 돼요 아하 프리 아나운서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 국권 만 원이요 이야 이 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이걸로 이불 덮고 잤거든요 커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다 이불 급하게 없으면 덮고 자고 그랬죠 친구네 집 놀러가서 야 만 원짜리 하나 줘봐 그래가지고 덮고 자고 그랬죠 채팅창에서 집에 20장 액자에 넣어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금은 진짜 좋은 거죠 친구 19명까지 데리고 올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앳땡스 국어사전 베개로 잘 쓰는 거니까 요거 베개로도 기가 막히고 이거 베개에다가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어디서든지 캠핑 가능하죠 저장